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면접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본인은 어떤 유형의 상사 혹은 동료와 잘 맞는 편입니까? 혹은 상극입니까?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보면 당연히 상사나 부하 직원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적응을 해서 소통도 잘 하고 사람들과 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답변을 하실 때는 이 회사에 선호되는 인재상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확실히 답변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잘 되는 상사나 직원들하고 가장 합이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만 상대방의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들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이 기한 내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극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극인 경우는 저는 불통인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불통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간에 정보 교류가 되지 않아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소통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드렸어요 소통을 중요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와 회사가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재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맞추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답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끝 마무리 부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답변의 수준을 올려주는 그런 답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서 짧게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닝포니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